vm.선로왕 안녕하십니까 마흔추행벽더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요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에게 중림정사를 기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완벽한 성가를 이루시고 하나의 완벽한 종교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림정사를 기정할 때 빈비사라왕이 생각했던 그것이 율장에 바로 절을 지을 때 장소를 찾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리부타와 목련전자 그러니까 목갈란하저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리부타와 목련전자는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 회의론자인 산자냐라는 서성을 둔 250명 제자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와 목갈란하도 회의론자였겠죠. 그런데 이 사리부타와 목갈란은 250명 중에서도 둘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타와 목갈란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먼저 깨달음을 얻으면 아니면 불사에 도달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자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사리부타와 목갈란은 이미 부처님이 제자가 되기 전부터 아주 친한 그러한 사이였죠. 그래서 한날은 이 사리부타가 탁발을 하러 나갑니다. 탁발하러 바깥에 나갔는데 걸어오는 모습도 굉장히 연어 수행자랑 다르게 아주 품위가 있고 천천히 걸으면서 삿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얀마나 이런 데가 보면 아직도 탁발을 하면서 아주 삿대를 하는 그러한 수행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걸어오는 모습이 이미 틀립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아주 이렇게 삿대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타가 한 제자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 제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다섯 동료이자 제자였던 그리고 그 다섯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깨달음을 얻었던 아사지라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사지가 걸어오는 모습을 사리부타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부타는 그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지가 탁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사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벗이여 그대 강간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부처님의 동료이자 제자인 아사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이여 석가족 출신의 사카야 아들인 위대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의 의지에서 출가를 했고 그 세존이 바로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 세존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사지에게 그러면 스승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하니까 아사지가 아주 겸손하게 저는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세조녁에 가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며 그 원인에 가는 것을 열연는 설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소멸되어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위대한 수행자는 그대로 설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연기법을 사리부타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사리부타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바로 연기법에 대해서 약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이부타가 목갈나나에게 오는 겁니다. 목갈나나에게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낮에 내가 탁발을 나갔다가 아주 위대한 스승을 발견했다. 그 스승이 바로 세존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갈나나에게 우리 회의론자인 산자녀 스승을 떠나서 우리가 세존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출가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갈나나 존자도 사리부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또 그것을 소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그 세존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산자녀 스승이죠. 회의론자인 스승입니다. 이 산자녀에게 가서 저희들은 당신을 떠나서 이제 세존이라는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이 산자녀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말고 사리부타와 목갈나나야 이 교단을 우리 세 명이서 같이 통솔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리부타와 목갈나나는 연기법에 대해서 잠깐의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산자녀의 같이 교단을 통솔하자고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딱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떠나가니까 산자녀는 화를 참지 못해서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수행하던 250명의 제자가 저도 그러면 사리부타와 목갈나나 존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쪽으로 이제 왕사성 중림정사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사리불과 목갈나나 존재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바로 옆에 있던 한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오는 두 명의 벗이 바로 꼴리띠와 우바띠사이다. 여기서 꼴리띠와 우바띠사는 바로 뭔가 하면 사리불과 목갈나나 존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어떻게 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꼴리띠와 우바띠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저들 둘이서 꼴리띠와 우바띠사가 둘이서 나의 상수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난 혜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목갈나나 존재가 이제 부처님 앞에 이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바로 구족계를 주십니다. 구족계 주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머리를 전부 다 빡빡 밀 것. 두 번째 한쪽 어깨를 내고 오른쪽 어깨를 내고 가사를 입을 것. 그리고 셋째로 스승의 발밑에 조아릴 것. 그리고 바로 앉아서 상기를 얽을 것.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불과 목갈나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함으로써 구족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손가락 두 마디, 손가락 두 마디의 머리카락은 기루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빡빡 안 깎아도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를 둬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리불과 목련전자 나중에 두 상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제자를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단은 날로 날로 번창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가다국 왕사성에 사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부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출가를 해버리고 남편이 출가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마을에 어떠한 이야기가 떠도는가 하면 바로 수행자 고타마가 나의 아들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또 수행자 고타마가 나의 남편을 뺏더러 갔다. 그리고 또 수행자 고타마가 혈통을 끊어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다국 국민들이 이제 원성과 분노가 높아갈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러한 사실을 전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마가다국 국민들이 부처님께 이러한 원성과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신가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원성과 분노는 치리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시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대한 영웅인 여래는 바른 진리로서 이끈다. 진리로서 이끄는 현자를 누가 질타할 수 있겠는가. 원성은 오직 7일만 유지되고 7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마가다국의 그 원성이 7일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리부타와 목갈라는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 바로 부처님께서 정하신 출가순으로서 모든 것을 밥 먹을 때 자리순을 정하는 것. 그거 외에는 출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출가했느냐, 늦게 출가했느냐가 범납이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범납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정하신 그 계율을 부처님이 바로 범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사리불과 목련전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12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더 많았겠죠. 왕사성에 더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신봉하던 가습사명제와 그 제자들 그리고 다섯 제자들을 전부 다 뒤로하고 바로 부처님의 옆에 마하가습가 그리고 목갈라나 존자를 상수제자로 두는 그러한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사리불타와 목갈라나 존자를 굉장히 아꼈다. 그리고 이미 부처님께서는 그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올 때 바로 한상의 나의 상수제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사리불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꼴리따고 그리고 목련전자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빠디사인데 그 꼴리따와 우빠디사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부주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리불은 누구의 스승이 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홀라의 은사가 되는 게 바로 사리불타가 되겠습니다. 사리불타가 되고 목갈라나 존자라는 신통제일인데 나중에 외도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시죠. 이렇게 해서 왕사성에서 이제 성단은 사리불과 목련전자를 맞이함으로써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사리불타가 되고 점점 더는 인식이 없는데 다른 것입니다. 사리불타가 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